무료수 병원을 구입한 상자의 정체사 야! 파이오! 어떻게 해야 돼? 나 처음 봤잖아 나 주장할 때 사람을 장악하는 거 어 아니네 아유, 맛있게 우리 형 어떻게 되겠어? 할 거 했어? 하긴 했지 아, 뭐하고 아, 수고하세요 뭐하셨어요? 뭐야? 왜 인사해? 너희들 왜 인사해? 아, 어 버르장머리가 없지마 죄송합니다 선생님 여기 서당이에요. 안녕 얘들아. 안녕하세요. 그래 선생님이야. 선생님 이름이 뭐예요? 말할걸. 오늘 수업을 적극적으로 참여하셨으면 해요. 일단 선생님 이름을 말할게요. 오늘 생일이에요. 부승관이라고 합니다. 부승관장님. 부승관 선생님. 우지군 불만 있나? 저 친구는 잘해요. 저 친구는 어떻게 해? 건들면 안 돼요? 하루 종일 공 만드느라 잠을 못 잤어요. 그래? 작곡가야? 아니 공 만든다 공. 공을 만져? 어디 공을? 오늘 음악 시간이야. 노래 실력을 한번 듣고. 작곡끼리도 얼마나 합이 좋은지. 1교시에 한번 다 볼까 생각 중이야. 13명이 안 왔어요. 누가 안 왔니? 원우야. 원우야. 아파가지고 조퇴를 했구나. 안 온 건데. 안 왔어? 결석. 아니야 조퇴했어. 왔다 갔어요? 아까 전까지 있었어. 쌤 짝꿍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짝꿍 바꾸고 싶어요. 바꾸고 싶어요. 너희의 문제점. 마음이 급해. 다 진행을 하는데 지금. 쪼르르 준비가 다 있는데. 짝꿍. 짝꿍을 발표할 거예요. 짝꿍을 발표할 건데. 일단은 우리 사전에 우리 학생분들께서 짝꿍을 하고 싶은 친구들을 직접 적었다고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세븐틴 민규입니다. 세븐틴 준입니다. 세븐틴 원입니다. 성환입니다. 세븐틴 티노입니다. 세븐틴 총관리더야스코스입니다. 승관입니다. 안녕하세요 디에시입니다. 도겸입니다. 세븐틴 오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오지입니다. 제 이름은 버논이고요. 세븐틴 조수왕입니다. 저는 저와 함께 짝꿍은 전하겠습니다. 저 승관이 갈렸습니다. 굉장히 재미있고 아는 노래도 많으니까 저도 발회도 굉장히 좋아하니까 승관이한테 많이 물어볼 수 있고 그리고 승관이가 하고 싶어요. 아무래도 짝꿍이라고 하면 저를 뭔가 케어해 줄 수 있고 약간 그런 사람을 원하기 때문에 저는 리더 에스쿱스 형을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진지하고 나를 지켜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지금 도겸이가 저랑 같이 식단을 하고 있는데 짝꿍을 하고 싶은 이유는 몰래 군것질을 하나 감시하기 위해서 원하는 짝꿍을 왜냐하면 은근히 저희 멤버들이 은근히 섭섭해요. 이런 걸로 은근히 그래서 근데 제가 방금 전까지 승관이 형하고 대기실에서 게임을 갖다 봤으니까 또 오늘 아니 근데 승관이 형이 생일이니까 형들이 많이 했을 거란 말이지 저는 아까 같이 있던 쿱스 형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는 항상 붙어 다니던 구찔 영상 친구 디에잇이 아니라 또 다른 제 구찔 친구 도겸이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겸이 이유는요 어젯밤에 같이 숙소에서 잠들기 전까지 게임을 함께 하다가 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서로 많이 피곤했을 텐데 지금 힘차게 잘해주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 힘차게 잘해주고 있는 것 같아서 마무리까지 힘차게 잘해보자는 의미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도겸이가 저 왕골을 못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12명이나 있는데 12명 중에 내 이름은 화가도 안나서 스포퍽이 하겠다. 저도 이제 짝꿍을 정해야 되는데요. 아니죠? 원하는 짝꿍 야 너 나 적었어? 저 거짓말 좀 하지마 현주 왔어요? 진짜로? 진짜로? particulier 깜짝 놀래겠지 거짓말이라고 가지고 그래서 저는 저는 저를 적겠습니다. 어차피 나 뽑은 사람 없는 것 without you 아 아이가 난 ケチャ 제가 원하는 짝꿍은 문준휘씨 왜냐, 일단 좀 이따 저희가 스쿨, 학교 컨셉으로 찍을건데 이 형이 진짜 장난기가 너무 많아요 진짜 요즘 더 심해진 것 같아가지고 아마 콘텐츠를 찍는데 지장이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옆에 앉아가지고 하지 말라고 제가 말려주고 가만히 있게 제가 그거를 좀 제지를 해주려고 준형이랑 이런 이유도 있지만 요즘 준형이 너무 웃겨가지고 짜꾸만 같이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쓰면 무조건 될 수 있는 거죠? 아니죠? 제가 반대로 썼어요 조환이 형 이유가 사실 아까 조환이 형과 저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짜궁을 어떻게 하는 거지? 누구랑 해야 되지? 근데 저랑 하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그냥 이 짜궁을 써니까 조환이 형 생각나서 같이 하고 싶어서 썼습니다 저는 조금 민규 이유 사실 민규가 되게 좀 같이 있으면 뭐랄까, 좀 마음이 안정된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친구인 것도 있는데 친구여서 그런 게 좀 더 있을 수도 있지만 제가 좀 같이 있으면 좀 듬직해서 네 그게 좀 재미있고요 사실 촬영하는 날이 승관이 생일이거든요 그래서 승관이 적으면 너무 뻔하니까 승관이 생일 축하하고 제가 원하는 짝꿍은 도겸이 성민이고요 이유는 어저께 먹태를 먹고 다 먹은 걸로 이렇게 장난을 치다가 실수로 마음의 상처를 준 것 같아서 네 미안해서 짝꿍을 적어봤습니다 원하는 짝꿍 원하는 짝꿍 우지 내가 제일 좋아서 예스 원하는 짝꿍은 민규 형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제가 추울 때 그 형의 가디건을 뺏어 입기 이해됩니다 또 제가 함께 하고 싶은 짝꿍은 디노로 하겠습니다 그냥 같이 옆에 있으면 장난을 되게 많이 칠 수 있을 것 같고 그냥 케미가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청소에 얘기할 때 그런 장난치는 그런 게 많이 나올 것 같아서 디노를 짝꿍으로 정하겠습니다 에스쿱스와 우지 승철이와 지훈이가 서로가 진짜로? 각자 자기한테 하고 싶다고 네 선생님 저는 우지랑 하고 싶어요 저도 정환이 형이랑 하고 싶은데 아 그래? 일어나기 싫으면 여기가 좋아요 너 벌써부터 뭐가 그렇게 귀찮고 우리 선생님은 45분 내내 서있는데 이 짝꿍들이야말로 정말 선생님 분이야 바로 바로 민규 민규? 그리고 도겸 그리고 개인적으로 승관 선생님과 짝꿍을 하고 싶다고 했던 친구가 있어 아 진짜요? 선생님? 문준이 학생 이 친구는 내가 보기에는 딱 봤을 때 너무 감동적이었던 너무 협화적인 거 아니에요? 너무 개인적인 일로 주시는 개인적인 게 아니라 각자 다 자기 좋다고 하면 기분은 좋잖아 선생님 좋아하는 거 아니고 생이라서 그래요 선생님? 선생님? 근데 선생님이랑 짝꿍을 할 수는 없잖아 그런 거 아휴 그냥 넘어가 아무튼 이렇게 해서 그 두 팀 빼고는 각자 안고 싶은 사람이랑 앉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오늘의 노래를 같이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그냥 제가 노래를 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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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달 처음 나오고 첫번째 대지가 집을 듣는데 집으로 타고 타고 집을 듣는데 눕대방을 터넘 후 눕대방을 터넘 무너져 버릴대요 두번째 대지가 집을 듣는데 나무로 타고 타고 집을 듣는데 눕대방을 터넘 눕대방을 터넘 눕대방을 터넘 눕대방을 터넘 무너져 버릴대요 세 번째 대지가 집을 짓는데 점수로 타고 타고 집을 짓는데 눕대방을 터넘 눕대방을 터넘 차오미 형님 눕대방을 터넘 눕대방을 터넘 아 많이 못먹었어 아 못먹었어 넓은 집을 지읍시다 아삼은 집을 지읍시다 아름답게 지읍시다 마지막길 다했다 자 여러분 다 들었나요? 자신있나요? 먼저 도전하겠다 정한 우디 짝꿍이 먼저 도전하는 걸로 할게요 과연 정한 우디 짝꿍은 성공할 수 있을지 할 수 있어요? 네 자 그럼 벌칙이 뭐죠? 벌칙은 좀 이따 힌트를 쓸 때 알려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준비 시작 반주까지만 들어줍니다 아 그럼 무반주에요? 아 무반주에요 네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첫 번째 돼지가 집을 짓는데 왜? 십으로 차곡차곡 집을 짓는데 넷대가 나타나 후 넷대가 나타나 후 무너져버렸대요 넷대가 나타나 호 차례로 참차곡 집을 짓는데 넷대가 나타나 띵 넷대가 나타나 후 그 떡도 없었대요 알ència 땡 땡 왜죠? 박자를 조금이라도 놓치면 안됩니다. 그리고 이건 아니죠? 아 근데 이게 노래에 기교를 낼 수 있잖아요? 기교였다고요? 높은 지이이이이이이이이 CPU 막 이렇게 하잖아요. 문교도이 형 팀 준비됐어요? 네 있었습니다. 자 바로 음악 테스트할게요. 음악 주세요. 네 줄게요. 니게만 HARRIS을 겁니다. 곡장이 제일 단종해? 1,2,1,2,1,2,3,GO! 첫째 대주지가 집을 짓는다 음이 안 됐어 아니요, 잠시만요 아니,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사람마다 음역대가 있고 자기는 아니잖아요 잠깐만요, 그런 기구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저 번째... 이거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자, 버논, 준 다시 나와주세요 준 야, 예능 기대되는다, 예능 기대되는 시작! 죄송합니다 영어랑도가 아니지 영어랑이 없다 준혁이 하나? 1,2,3,GO! 첫 번째 대주가 집을 짓는다 집으로, 집으로 자, 호시, 조슈, 아작궁 준비됐어요? 네 자, 할게요 조심히 불러주지 좀 더 부탁해요 재미있었어요 재미있었어요 1,2,3,GO! 첫 번째지 혓번째가 아니에요. 맞아요. 발음이 안 들렸어요. 들어가세요. 이렇게 들어갔으면 뚝딱해. 디노 에스쿱스 나와요. 저는 디노가 풀 겁니다. 그래 그래. 자 뮤직. 마이클 잭슨 버전. 첫 번째 돼지가 치우지는데 너빨을 다 치우러 차곡차곡 치우는데 넥대가 나타나 넥대가 나타나 너빨을 다 치우러 차곡차곡 두번째 시즌 틀려버렸대요 명호학생 준비됐어요? 제가 외국에서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해하는 대로 할게요. 제가 이해하는 대로 할게요. 자 디에이터는 했는데 형이요? 디에이터는 했는데 못하는 참고한 거예요. 대박입니다. 다 뽑는다. 다 뽑는다. 잘 이뤘어요. 잘 이뤘어요. 다 이뤘어요. 맛있어. 너무 재밌어. 잘했어. 잘했어. 들어가세요.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건 벌칙이 필요해요. 벌칙. 자 벌칙을 받으실 겁니까? 네. 선생님 그럼 그 벌칙이 뭔데요? 지금 본지 상관없어. 저희가 받겠습니다. 그럼 도겸 민규 먼저 저희는 무엇이든 도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이게 왜 하나만 이렇게 될지 궁금하지 않아요? 맞아요. 골라보아요. 그래요. 오 용감해. 자 어떤 벌칙을 골랐을지? 어? 맛있을 것 같은데? 개피맛 사탕인데요? 개피맛 사탕? 오 좋겠다. 나오세요. 이걸 먹은 채로 바로 진행할 겁니다. 준비됐어요? 네. 오 좋겠어요. 되게 좋은데? 네. 쉬운 날이 슈퍼스틱이 아니라 개피맛 사탕 맛있어요? 네. 멀찍이 됐어. 저거 벌칙이다. 10초간. 여러분. 땅에 떨어져도 3초만 해 주면 되죠? 맞아요. 맞아요. 1,2,3. GO! 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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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환. 우지. 통과하면 뭐가 좋아요? 통과하면 이 노래를 외울 수 있잖아. 아이셔! 아이셔를 먹고 아이셔 먹고 바로 갈거야. 이게 먹으면 먹을수록 진짜 맛있는데 너무 재밌다. 아이셔 뮤직 스타트 이제 좀 성공한 애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성공할게요. And I want to win I go 번째 돼지가 집을 짓는데 집으로 차고 차고 짓는데 대가 나타나? 대가 나타나? 높은 집을 짓시다 넓은 집을 짓시다 아담한 집을 짓시다 아름답게 짓시다 아름답게 짓시다 오! 마지막으로 안 했어요! 뭐야? 아샤! 무너져 4배 떼요 아닌가요? 아 소리가... 대가 나타나? 대가 나타나? 허진동댕댕댕 자 이렇게 해서 정한 우주 짝꿍이 성공했어요! 대가 했어요 역시 우리가 이 노래를 배웠어 아무튼 우리 이것이 아기돼지 3형제를 배워봤어요 네! 비록 정한 야! 야! 꾹! 선생님 말씀 그렇게 안 듣니? 선생님 그러면 이제 뭐해요 저희? 자 그래요 우리가 뭐하냐면요 1교시를 마무리를 할거에요 오늘 정말 아기돼지 3형제 동요를 외워봤는데 어땠어요? 너무 재밌었고 제가 어른이 된 사이에 이렇게 예쁜 동요가 나올지 몰랐어요 좋은 집에 아 미안하지만 1983년도에 나오고요 아 아기돼지 3형제라는 아주 동심으로 떠날 수 있는 동요를 배울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쵸? 네! 자 그럼 1교시 노래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도 하도록 하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그럼 난 가볼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1일이 간다 누구시면 이제 이때가 어떻게 유다! 수현씨가 매점 가자! 매점 가자! 매점 가자!